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표기가 표기가 옳은 거라고 했는데 출산 후 붓기가 안 빠진다고 하는데 이때 붓기야 할 때는 여러분 이게 한자로 부기야 그래서 여기에 시옷 들어가면 돼야 하는데 이거 안 되는 거고요 그냥 부기라고 쓰는 게 맞아요 맞는 거고 2번 보시게 되면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이 마신다고 해서 유명세를 타다 라고 하는데 유명세는 여러분 유명해서 내는 세금 같은 거야 그러니까 유명세란 말 자체가 긍정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문맥상으로는 긍정적인 의미잖아 그치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에 유명세라는 건 어울리지 않는 거고 두 번째로는 유명세를 타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유명세는 보통 치르다 라는 말과 함께 세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유명세를 타다 라고 하는 것은 문맥적인 의미로나 쓰임으로 보나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제가 타다 라고 할 거라면 입소문을 타다 라고 할 수는 있겠지 그치 그래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아셨지 그래서 입소문을 타다가 되는 거고 이거 우리 천재 다 있는 거 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리버리 이것도 우리 천재 다 있는 거야 어리버리 하다가 아니라 어리바리 하다 야 그래서 어리버리가 아니라 어리바리 하다가 맞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네 번째 봐봐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본 수업할 때 좀 이제 우리 그 어문 규정에서 이제 체크를 하는 게 좀 있었어 체크가 뭐냐면 첫 번째가 아무튼 이거 체크했었고 여하튼 체크했었고 하마터면 이 세 가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아무튼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야지 만약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히읗받침 써서 넣는 경우가 있거든 이러면 맞춤법상 맞지가 않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아무튼지라고 적는 게 맞아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 우리 천재에 다 있는 문제라서 어렵지 않았고요 1번이었고 감사합니다